안성 CC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2개 코스 18올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1992년부터 운영한 전통과 더불어 2010년 세계적인 골프코스 건축가인 너글라스 캐릭이 코스를 재설계하여 0702 국제적인 골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성 CC 난이도는 페어웨이는 다소 어렵지만 그린이 쉬운 편으로 나타납니다. 스마트스코어의 만여건의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안성 CC의 평균 그린 적중률은 69.0%, 그린 적중률은 36.5%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안성 CC는 스마트스코어와 제휴한 스마트클럽으로 스코어 자동입력, 기념사진이 있는 스코어 카드 발행 등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안성 CC에서 스마트한 골프 라이브를 이어가세요.